버지니아주 샬러치빌 유혈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백인 우월주의 상징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인종혐오적 낙서가 발견돼 파장에 일고 있습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 롱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에 인종혐오적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사이오셋 고등학교 곳곳에서 발견된 이 낙서는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 문양과 함께 인종혐오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행위에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고 사이오셋 학교는 이와 관련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시사도 학생들이 종교나 인종 때문에 차별을 당하거나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 사태를 계기로 백인 우월주의 상징물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퀸즈 써니사이드 지역 한 콘도 빌딩 로비에는 나치즘, 일본 제국주의 등 전쟁 범죄와 인종혐오를 상징하는 장식물들이 대거 내걸려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이 콘도에 대해 관리 운영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시인권위원회에서도 해당 콘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